안녕하세요. 보안포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위터에서 나왔던 정보 중에서 오픈소스 도구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크니크, 발음을 그대로 저도 했습니다. 이거 확장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쪽에서 확장 프로그램 도구로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INT의 그런 사이트 몇 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한 IP 기준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해사고 대응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의킹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 쪽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려면 도구 더보기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난 뒤에 아래쪽에 보시면 크롬 웹스토어 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IP 구할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크니크. 근데 이거를 확장 프로그램에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롬 추가하기 이쪽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정보들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 여러분들 이 쇼단 쪽에서 IP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쇼단이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쇼단 쪽에서 만약 몽고디비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런 정보들을 쇼단 쪽에서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I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도구를 설치했다면은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IP 정보들, 도메인 정보들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IP 기준으로만 여러분들 살펴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OSINT 사이트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단 이외에도 이제 센시스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바로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쇼단하고 거의 비슷한 정보들을 나와요. 근데 두 개 다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니면 기타 아래의 이 정보들, 얘네들 4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혹시나 악의적인 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성 코드가 혹시 감염된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게 설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OSINT 정보들을 얻고 싶은데 그쪽 사이트에 가가지고 또 IP를 클릭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쇼단 뿐만 아니고 쇼단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크롬 같은 경우들. 그래서 다른 혹시나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쇼단이나 그런 것들이 뜹니다. 쇼단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80하고 44만 열려있다. 이런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지원되어 있는 확정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면은 편안하게 정보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